아 행복해 이제 다 행복했니? 5초 지났어 미안해 오늘 은어 만나서 카공하는 날인데 제가 지금 늦어가지고 뛰어가고 있어요 미안 아 뭐하고 있어 여기 수염 있잖아 네가 그 와이즐리? 그 무려 무려 그걸로 했거든? 그거 진짜 좋아 구독하는 거야? 여러분 내 말 믿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마마마마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또 이제 파리피플 와가지고 남돈 천원에 들을 가면서 뭐 좋은 상품이 있다면서 그러는 거야 아 아 사니가 소개시켜준 거 저희 밥 다 먹고 카페야에 공부하러 왔어요 할리스 커피 청계천점 최고 할리스 커피 청계천점 최고 카공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와야되는 거 많을 거예요 제이어스 커피 카페 하하 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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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어 이렇게 둘 다 하나 둘 눈에 들어왔어 눈에 들어왔어 눈에 눈이 맞았어 우리 그 작년에 그거 갔다 수원 갔을 때 헐 우리 그럼 그거 하자 눈 게임 눈이 나오거나 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도 노래 말하기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내 갈랬는데 나 빗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? 뭐 할까? 처음엔 쉽게? 란다 저기 하늘 눈이 내려 나 이 노래 알아 이거 너 노래야? 우리 가슴안에 남고 너는 사랑이 내려 이거 핑클의 화이트 아 나 할게 그 모래에 찾는 너 꽃을 바라보며 아 잘하는데 응 눈에 겉이 눈에 겉이 눈에 겉이 염 섞어 하얀 좋아 어우 눈이 세져 염 섞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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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눈발 진짜 세진다 아 좋은데 좋긴 한데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이제 다 행복했니? 아니 이제 공부할 건데 아 난 고생해 이제 공부할 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정규 형 그 알지? 학교 갈 때 정규가 왜 의자 뒤에 팔 너는 모취방이 어 조금 아 아 안 알았다 말 하얀 여기 아래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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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에서 공부 끝나고 청하옥 국밥 먹으려고 했는데 문 닫아가지고 핫도그 먹으러 가고 있어요 도기파이즈 나는 2월인데 너무 추운 것 같아 왠지 지금 영화권일 것 같아 어 되게 살벌하게 장난 아니었어 우리 그럼 추위를 잇기 위해서 게임하트 투하! 투하 게임인데 행동 말하면서 해야 하는거 좋아! 5초 안에 말 못하면 지는거다 좋아! 내가 언제 할게 응 아니야 형 언제 해 아 나부터 이형 지혜수로 할게 근데 뭐 들어갔다 됐어? 어 빠진 것 같아 됐어? 5초 지났어 와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너 아이고 어 내가 뭐라고 했지 저거 오줌 오줌 일정 아 야 나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줄 수 있어? 왜주 안됩니다 얌전 얌전 여자 그래요 야 요즘 들어서 날씨 왜 이렇게 추워 어 요즘 아 요즘 아니 우리 회사에 이름이 주자인 사람이 있다? 외자 마스크 껴야 돼 예쁜 게 쟤라면 우린 유죄 아 왜 이렇게 추워 역적 역적? 어 역적 역적 이거 아니야? 역적을 낸다 왜 이렇게 안하나? 역정을 낸다 역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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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3 아 배고프니까 햄버거 먹을 예정이야 아 핫도그 먹을 예정 어 예정 건너가면 아까 건너가면 어 여긴데 아 그래? 아 뭐 종사음차 안쪽에 야 야 야 아 절로 가면은 그거야? 어 그거야 우와 일단 내가 이긴 걸로 어 맞아 어 어서오세요 핫포테이트 하나랑 스윗콘솜을 두개 드릴게요 소장이신가요? 아 먹고 가요 드시고 오시나요? 혹시 이거 좀 더 묻혀주세요 잠시만요 이건 선소매 핫도그이고 이제 핫포테이트 핫도그 제가 생일선물로 사준 에어팟 저거 이름 뭐지? 3세대? 아 3세대 아 3세대 그리고 철가루 스티커 붙이는 건 좀 그거요 반드시 붙이는 이유가 뭐야? 다석이라서 철가루 같은 이제 자력이 있으니까는 여기 막 가루 같은 게 묻을 수가 있어 그럼 되게 더러워지고 관리도 안되고 이물질 들어가면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? 왜? 땀 지푸도 그리고 에어팟이